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충만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갈라디아스 6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 6장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크리스토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힘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확신한 진리 중에 하나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오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오는 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에서 심지도 않고 거두기를 원하는 거나 다른 것을 심어놓고 열매를 원하는 어리석음을 범화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기 위해 우리에게 심겨진 복음에 대해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심겨진 복음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해줍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루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본문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신령한 너희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성령을 쫓아 사는 성도만이 형제를 바로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를 바로 세우는 능력은 온유한 심령입니다. 죄를 묵인하고 관과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잘못을 온유함으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주의자들과 다른 모습입니다. 그들은 항상 옳고 그릇만 판단하고 정지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들을 온유한 마음으로 돌아보며 도와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인다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신령한 자가 되십시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을 쫓아 성령이 주시는 온유함으로 연약한 지체, 죄에 빠진 지체를 세우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1절 하반절을 보면 성도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통해 자신을 살필 줄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성도는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 솔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감추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은 항상 겸손한 사람임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교만은 자신을 속이는 가장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복음은 다른 지체의 잘못을 온유함으로 사랑으로 바로잡아 세우게 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심고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임을 설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날마다 성령을 심고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압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면 쉽게 죄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아닌 육체의 욕망을 심으면 그 결과는 죄의 열매입니다. 그러나 매일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복음을 배우고 확신하며 진리에 거하면 심겨진 말씀을 통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오직 성령의 씨앗을 심고 성령의 열매를 거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복음을 심어야 할까요? 구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르메 거두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둘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 심는다는 것은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열매를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선을 행하되 끝까지 행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날 심고 그날 거두려는 조급함에서 벗어나십시오.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자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눈물로 씨를 뿌리며 나아가는 믿음의 농부가 되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망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분명히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농부처럼 삶의 밭을 일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과 내가 풍수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맡겨주신 이 복음의 씨앗 끝까지 인내하며 뿌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삶 또한 나를 기쁘게 하기보다 오직 망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나의 마음의 교만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체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품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풍성한 추수를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밭을 일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